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따끈따끈한 신제품 소식인데요 제가 기다렸던 에어스리가 아니구요 정말 생뚱맞게 매빅3 프로의 출시 소식입니다 아니 웬 매빅3 프로? 매빅3는 매빅3 그리고 매빅3 시네가 먼저 나왔고 한 1년쯤 뒤에 매빅3 클래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에어스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매빅3 프로가 나오네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한눈에 딱 띄는 카메라죠 카메라의 렌즈가 두 개도 아니고 이젠 세 개가 날렸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DJI의 신제품 유출될 때 제가 눈여겨보는 두 가지 사이트? 트위터가 있는데 하나는 드론 DJ이고 하나는 오지탈V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지탈V에 따르면은 이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진작에 나왔고 트리플 카메라의 스펙이 3분의 4인치 24mm 그리고 1인치 50mm 2분의 1인치 160mm의 망원렌즈까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각 카메라 하나, 일반 카메라 하나, 망원 카메라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이랑 비교를 한다면 이제 광각 카메라가 하나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광각이 필요할까?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없는 것보단 낫겠죠 요새는 핸드폰도 카메라 막 3개씩 달려서 나오는 것처럼 드론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그냥 앞에 카메라 3개 달고 뒤에도 이제 카메라 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카메라가 좀 굉장히 많이 돌출됐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카메라를 다 때려 넣었는데 그렇다고 또 센서를 줄일 수 없으니까 센서의 크기는 가져가면서 또 희한하게 오각형 구도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3개를 배치하면서 서로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가 바로 이 오각형 구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이 측면 사진을 보면은 저는 바로 떠오른 게 지금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심의 아귀를 보면 이렇게 턱이 좀 돌출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지난번에 그냥 매빅3는 개구리 였는데 이제는 갈수록 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DJ RC Pro의 Fly More Combo인 사진인데요 지금 패키지를 보니까 이 매빅3 Pro 그리고 RC Pro 그리고 이제 추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Fly More Combo인 것 같아요 이 RC Pro는 매빅3 C 내의 패키지로 들어갔던 건데 지금 매빅3 Pro는 RC Pro랑 이제 기본 번들로 묶여서 나오는 것 같고 이런 패키지로 갔을 때는 가격이 최소한 300 후반에서 400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매빅3나 매빅3 클래식을 사용하던 유저가 광각 렌즈의 메리트를 느껴서 드론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JI의 요새 패키징 행보를 보면은 매빅3 Pro 단품 그리고 매빅3 Pro의 RC N1이었나요? 기본 조종기가 그 패키지 하나, RC Pro 패키지 하나, 그리고 뭐 Fly More Combo 패키지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Fly More Combo의 패키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DJI RC랑 이제 패키지가 묶여있는 걸 봐서는 DJI RC, RC Pro, RC N1 뭐 이런 식으로 조종기가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구성품은 다 똑같네요 매빅3랑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ND 필터도 드론 카메라에 맞게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뭐 어쨌든 자세한 거는 이제 오피셜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유출이 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제품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월 말이나 5월쯤에 매빅3 Pro의 공식 런칭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매빅 에어스리가 23년 5월에 발표가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스리랑 매빅3 Pro를 동시에 발표하지는 않겠죠 그 말은 이제 에어스리가 더 뒤로 밀렸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매빅3 Pro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유출이 있으면 또다시 이제 빠르게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